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민생 경쟁 대책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의 무이자, 용자 지원은 은평구 소재, 업력 6개월 이상, 신용평점 595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은평구 소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13개 영업점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서울신용보증대단의 보증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의 무이자, 용자 지원은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0.5%로 우대 적용하며 기타 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은평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